어 발심오서 또 또 나 어 폴가지도 있대 영태형 폴가지 할까? 폴가지 할거 폴가지 할거 폴가지 할거 홍월형이 직관하는거는 이거 아이디 보이는거 아니야? 다들 뒤돌아주시래 안봐 진짜 안봐 아 안봐 안봐 잘 놓으면 안되는데 처음에 다 먹게 먹을거죠 안먹어요? 여기 맛있다네 일단 우승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좀 빡센거 보여드릴까요? 처음부터 우승하면 너무 정없어보이니까 손만 일단 풀어주세요 근데 여기서 문을 열기가 힘든게 이 컴퓨터가 아 토토를 하라고? 얘네들이 뭐 토토할라고 방송 보나봐 뭐 주는것도 없는데 진짜 토토할라고 방송 그리고 요거 내 방송도 아니잖아 팀장면은 토토 안하나? 열자 열자 열고 잘못주자 굉장히 잘하나? 20시간 연습한거 아니야? 진짜 형이랑 비슷해 근데 그럼 잘하네 아 비슷해 못한다고 하는데 왜 나랑 비슷하다고 하는거야? 앞으로 간다 간다 오케이 이쪽으로 갔어야되네 뭐야 이거 감도가 왜이래 어어 아 아아 왜이렇게 빠르지 이거? 이상하다 어어 괜찮아 밑에도 괜찮아 일부러 밑에 이렇게 튕기면 괜찮아 아아 일부러 이것도 오 오 어이 큰일났다 이거 키워드 너무 이상해 패드 갖고 와야되겠는데? 어어어 오오 오오 됐다 아 진출 가열이 크게 연기입히는거 있어 이번에 아쉽게 지금 뭐야 스쿼드네 스쿼드인데 우리 한명 없어 그래서 내가 잘해야지 내가 빨리 들어가줘야지 같은팀은 알까? 같은팀은 포월향이라는 것을? 너무 좋은거지 알고나간거 아니야? 그럴리가 없어 그렇지 아 어어 괜찮아 괜찮아 다 진짜 막 하나같이 개 못하는거 흠흠흠 호민이형하고 구별 지금 이거 영태형? 아 그정도는 아니야 영태형 지금 같은거는 3번 이상 아니야 호민이형보단 잘해 어 그니까 한 번은 괜찮은데 3번 연속 같은 구간에서 근데 요거 한 번 더 떨어지면 좀 문제 있긴 해 아 이거 좀 아 두 번까지 괜찮은 아 맞아 한 번 남았어요 술이 덜 깼스네 그니까 점프도 치도록 그니까 여기까지는 그거고 하나 한 번 더 하면 진짜 호민이형하고 구별으로 구별으로 이게 호민이형 스타일 이거 폴가이즈 아닌가 이거? 다른게임 같은데 이거 안되냐 이거 여름에 가만히 있는게 어머 형 침착해 오오오 침착해 가자 영태형 가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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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거는 보자마자 아까 거는 보자마자 그 생각했어 가지가지 한다 안돼 패드 갖고 와 집에 갔다 올까? 이거 내가 잘하는거죠? 이거 그냥 튕기면서 그냥 아주 빠르게 하는 법이 있어 어? 배워가야겠어 이거 아이디 어떻게 보이더라? 아이디 끄는 거 보이더라 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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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흉 맞다 1등하면 아니 그냥 진vio 안녕하세요 구월냥입니다 딜시 최고의 스트리머, 구월냥의 지금 바로 노하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하우 2시간 때 하지마세요 한번 점프하려다가, 옆으로가서 점프 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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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쨱 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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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할까? 왼쪽으로 할까? 오른쪽으로 가야지, 쪼, 쨱 프러플러 사이에ized Dawn과 아랫 тут. 근데 아랫 Freddie and EIE 잘 되는거 같아 전략전원 점프 쟐culpt 아 이게 더 나아 세이브는 딱 되거든 이렇게 빠르네 이건 빠르네 한번 더 기다려 나와 나와 아이씨 아 안정권이죠 그냥 걸어가면 되죠 걸어가도 되죠 꺼지라고 제대로하면 더 불리요 내가 유튜브에서 하는데 왼쪽에 먼저 가다가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랬어 어 제대로 한다 제대로 안다 오른쪽으로 가면 범위가 이렇게 좀 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피해가세요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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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옆 옆 옆 옆 옆 옆 아 이영 이영 아 크리에이티브 플레이 아 해봤는데 아 이제 조졌다고 생각하고 저거밖에 없죠 하이리스킬 하이리턴만 아 왜 이렇게 과일이 많아 디지스트리머지 레몬트 컷 아 포기 아 포기 포기하죠 포기하죠 아 망했어요 아 종합게임 스트리머 포기 트위치 소속 스트리머 아 지금 여기서 가평에 와서까지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본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기스도 자신있습니까 진경의 트랙 이거는 제가 좀 잘하는게 아 아아아아 아 아 슈티리머 트위치 스트리머 풍월형 이 시간대는 사실 다 고여가지고 우리팀이 좀 잘하기를 또 바래야죠 자 CH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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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꺽 아 꿀빕이 안다 안다니 pequeña 아아~~ 망했어요 꿀끝에 좀 쭉 정 벌떼 아 꿀끝이 쪽으로 가고잇는 부여우는 망치를 피해서 오 오 좋습니다 본기 속 갑자기 군용으로 군용으로 아 실망해요 뾰 jokes 와 아 이거 있는지도 몰랐네 숨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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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이로 아 봐 봐 아 저기 사이로 사이로 아 공이 아 저리 4 4 4 아 tea A stereotypes Me 아형 형 여기 어디요? 여기 어디요? 의사 양반 아 무슨 소리요? 무슨 소리요 의사 양반 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10명 10명 아 살려주세요 자 오케이 술 가야지 지금 술 가야지 아 좋다 아 술 가야지 좋다 이게 스티워지 그리고 나 줘야 돼 이거 던질까봐 아 나 줘야 돼 내가 하나씩 줄게 계속 나 미스터 내 신변에 찍지어? 아 진짜 짜린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둘이서 나 공격하는 것 같은데 아직 아 좋아요 틈새 공략! 아 이건 쉽지.. 이름부터가 틈새.. 매워보이죠? 과연 스트리머 풍얼냥의 두뇌는 풀가동에서 남들보다.. 우와 이거 잡네.. 자.. 아 살려주세요! 송도의 풍얼냥 스트리머님 사랑해 뭐 0도 드냐 너? 입으로 0도 드네 예예예 이거 어디 오세요 양반? 아 씨 0도가 이렇게 해서 빡세다니까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9월냥님 당신 스트리머입니다 자 점프 점프 아아 삼아 살았다! 아 살았어요? 대단히 우리 팀도 살아있는데 섹시월냥 아 달다 상의 5팀 안에 들어야 돼요? 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 염 좋아요 염 함세지 말 한 말이야 아 언제 거야 흥 흥 헷 한정 여기 ㅋㅋㅋㅋ rahat ㅋㅋㅋㅋㅋㅋㅋㅋㅎ 후렴 끝나버리게 되어 있는데 점프 competitawk 자 점프 공과감이 좀 있어야돼요 토핑 없네 순수 피지컬이구만 순수 피지컬 이런 viver 보면서 위에 큰 봉이 더 빠르게 가고 있고 낮은 봉이 들이니고 점프 무너진다 오케오케오케오케 오 아직까지구나 이제 점점 빨라져 점점 빨라져 지금듬려하죠 근데 이제 점점 땅이 없어지고 있어 땅이 옻¡ 어?!뭐야 아아.. 미끄러졌어 뒤로 갔다 쫌파라 했는데 제발 한 명 남았어 맞아 방금 영가시가 들어간 사마귀 같이 갑자기 강물로 강물로 갑자기 제발 아 이거 뭐죠? 화이팅 화이팅 이거 왜 하나 안 빠지지 근데? 오 방금 미쳤다 오 방금 미쳤다 방금 미쳤다 원래 두 개는 남을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이제 빨라져서 억가 올 거야 억가 그때 어떻게 버텨냐 어 왜 한 명 떨어졌어? 아 이거 안정적이다 지금은 안 겹친다 안 겹친다 오 미쳤다 저 너글면 어떻게 할까요 너글면? 너글면? 아 아 자 이렇게 해서 포만력이 국벌 실패 광철 팬티는 왜 쳐버리고 아까 원해 황금입니다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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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 야기ressing 야야야야야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